오늘의 이슈 포착 최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스템이 해킹당한 사건은 135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을 알리는 경종입니다. 이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시켜줍니다. 해커들은 이름, 연락처, 주소, 이메일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넣어 더 세밀한 개인 데이터에까지 손을 뻗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.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먼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도 알아볼까 합니다. 비밀번호 관리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각 계정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세요.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중 인증 사용 가능한 한 많은 서비스에 대해 이중 인증을 활성화하세요. 이는 해커가 비밀번호를 알아내더라도 추가 보안 단계를 통과해야 계정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듭니다. 개인정보 최소화 온라인에서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마세요. 특히 소셜미디어나 공개 포럼에서의 정보 공개는 신중해야 합니다. 보안 소프트웨어 활용 안티바이러스 및 방화벽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기기를 보호하세요.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보안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습니다. 사기성 이메일주의 이메일에 포함된 의심스러운 링크나 첨부 파일을 열지 마세요. 피싱 시도를 식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사례는 디지털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각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 우리 모두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위해 이러한 조치들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